예장합동 소속 미자리교회를 돕기 위한 직거래 장터가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. 도농교회 상생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엔 전국 농어총교회가 100여 종류의 농수산물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.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직거래 장터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50여 개 교회가 복숭아, 더덕, 표고버섯 등의 상품을 준비해 성황을 이뤘습니다. 지난 노총교회 신용발 목사는 농사를 짓는 성도들 중엔 판로가 없어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단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이날 선보인 농수산물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장터를 찾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직거래 장터 봉사에 참여한 사랑의 교회 홍승욱 권사는 도시 한복판에서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직거래해 편리하다며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.